좋네요. 빨리 인사하세요. 저희는 초벌중학교의 이현글, 서지현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학생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입에다가 말하고 화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학교 학생이고요. 저희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 가정 선생님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쩌면 이렇게 감쪽 아니면 배쪽으로 속이냐고 그래. 그러니까 앞에 분이 선생님이고 뒤에 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제자들이에요? 네네.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겠다고. 아니, 난 못 물어봤어요. 또 남자분들은 신사복을 딱 입고 여자들이 평범을 입으니까 어느 룩에 학생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요새는요. 뭐 저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뭐 형제 같기도 하고 오늘이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아주 뭐 다짐한 친구 같기도 하고 네. 다 좋은 점이 많은가 봐요. 아,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끼가 많고 홍이 많고 홍이들하고 어울려서 즐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좀 더 친근한 선생님이 되려고 나왔어요. 아유, 좋습니다. 박사부치, 조회,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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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드립니다. 사랑이 좋아 보였어 그대가 좋아 보였어 그 어떤 시낫이니까? 그냥 웃기면 그대가 좋아 보였어 그대가 좋아 보였어 아, 네, 손, 고지, 혈액의 사랑 사랑을 더 설마 누랍니다 믿어서 더욱더 죄송합니다 이래 그대 한쪽을 지우렵니다 반대한 손을 아, 이제 등장한 소리가 아주 크게 났는데요 감사합니다